아 차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차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꾸 유별염을 첫 시간이라 일이 빠지고 자꾸 사족이 길어지는데 결국 이게 네모 박스, 여까지가 네모 박스라는 거 아니야? 이거 암기하는 것이 가장 일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상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암기를 해보자고 지금부터 암기를 해야 될까요? 다 차체하고 암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류의 암기를 어떻게 암기해? 아, 염, 과, 무 여기다 점 찍어야지 얘들하고 얘는 성질이 좀 뭔가 틀리겠다 아염, 과무 제일 우익한 반드시 아염, 과무하고 탁 튀어나와야 돼요? 뭐 한 거야 아염, 과무는? 아염산, 염료, 염산, 염료, 과염산, 염료, 무기, 과산, 암기를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걸 암기한다고 뭐 어떤 시조를 얽고 쓰잘데 없는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별도 암기하지 마세요 이대로 하세요 제일 편해요 그냥 아염과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염과하면 하나 못 암기해? 아염산, 염료, 염산, 염료, 과염산, 아, 과, 염인데 아염, 과, 무, 무기, 과산, 암기 그래 보니 뭐예요? 부, 질, 요 부름산, 염료, 질산, 염료, 요도산, 염료 여기까지 그거면 돼요? 망중 과망한산, 염료, 중크름산, 염료 이게 기본이죠? 기본이고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2, 3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5, 3, 1, 2, 5, 300, 1000 킬로그램은 당연히 5, 3, 1000 암기는 어떻게 해요? 아염과하면 부진료, 망중, 5, 3, 1000 이게 끝 아니에요? 아니 뭐 1, 2, 3은 당연히 당연히지 여기까지 뭐 암기할 필요는 없죠? 아염과하면 부진료, 망중, 5, 3, 1000 끝, 1, 2, 끝 일단 이걸 암기를 해놓으라고 더 어려운 건 뭐예요? 그 밖에 그 밖에 뭐예요? 행안부령을 정한 거 행정안전부령 이제 행안부예요 행정안전부 아이고 뭐 별 안행부라면 어떻고 행안부라면 어때 지금 현재 또 내일 모레 또 바뀔지 모르죠 뭐 가급적 행정안전부 지금 현재 정부 부처 명칭이 행정안전부니까 행정안전부령이죠 이전에 이게 총리정이었었죠? 그 전에는 또 안행부령이었어요 이게 좀 어려워 이게 워낙 이게 발음도 안되고 어려우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쓰는 것이 우리는 다 근데 뭐 다섯 개 써라 뭐 이렇게도 나오대요 가급적 암기하시는데 한 번에 암기 못하면 중요한 거 몇 개만 일단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추가합니다 이거 다 쓰는 게 뭐예요? 소방교육사 10점 문제로 가끔 나와요 워낙 어려우니까 뭐 논할 필요 없어 그냥 이거 쓰면 10점 죽었다는 거예요 몇 번 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 뺄게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뭐예요? 맨 밑에 있는 차아염수산 염려 위험 등급 1에 50kg짜리니까 계속 시험문제 낸다는 얘기겠지 다른 애들은 300kg잖아 여타는 여타는 전부 여기 들었으면 전부 뭐해? 300kg 여기겠지 300kg잖아 응? 근데 얘는 뭐 50이니까 지정수장 지정수장 함께 하는 게 제일 뭐 위험물의 핵심 아니야? 유별 위험물이 차아염수산 염려 차아염수산 염려가 뭔지는 그 다음 하나하나 설명돼 일단 네모 박스 함께 하자 유별 위험물 위험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인류 위험물이잖아 근데 인류 위험물이 제일 어려워요 왜? 염려, 무기관화산물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어떤 게 염려예요? 어떻게 넣어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 이거 때문에 조금 이따 제가 다 만들 거예요 하나 시간이 가도 인류 위험물만 잡으면 나머지는 쉬워요 하여튼 차아염수산 염려는 뭐라고요? 1등급에 50kg다 나머지는 300kg다 이 밑에 있는 거 이 밑에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칸은 과효도산 인류는 여기 보면 전부 염려, 금속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염려 아니면 무기과산화물, 무기 이렇게 해야 돼요 전부 금속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금속이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거에 금속이 붙었으니까 염려 또는 무기 이렇게 부른 거라고 그런데 염려나 무기, 금속이 안 붙은 애가 딱 하나 이게 있어요 과효도산 그런 애도 있다 이거예요 염려, 무기가 아닌데도 즉 과효도산도 여기에 들은 애다 300kg짜리 인류염물에 있다 이런 얘기지 과효도산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지? 과효도산? 얘가 어디 들은 거야? 염려도 아닌데 왜? 염물 아니겠지? 육류염물일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과효도산은 염려가 아니면 인류에 있다 왜 인류에 있을까? 인류염물 성질이 같이 들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섯 개나 암겨야 돼요 이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볼 수는 있어야 되니까 다 쳐다봐야죠 과효도산 염려 이 염소산 염려는 아염과가 있는데 요도산, 부름산, 질산은 정산결합인 요도산 염려밖에 없어요 여기 위에 과효도산 염려 이 밑에 있다 이거 과효도 골치 아프네 요 질산도 질산 염려만 위에 있지 과안은 없어요 여긴 뭐예요? 아질산 염려가 들어있다 아질염이 들어있다 나머지는 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크롭, 요도, 산화물 이런 거 있다 이거지 염소화, 이소시안, 울산 아주 어려운 거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포옥소, 이황산 염려 이런 거 있다 이거지 포옥소, 붕산 염려 이런 거 있다 이거지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 대단한 소방기술사 이거 쓰면 10점 준다는 거지 물 하여튼 거네 나머지도 다 좀 고를 순 있어야 돼 일단은 특히 얘 두 개는 얘는 염려가 아님에도 인류의 염물 얘는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50kg, 1등급 50kg짜리다 이런 걸로 해서 딱 잡아놔야 되고 한번 해봐 아염과목, 부진료, 망종 5, 3, 1000, 50, 300, 1000이라는 거예요 지정소장이 밑에 꽤 여러 개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우선 차염산 염려는 1등급 50kg짜리다 과유산도 있다 나머지들 주주주 있다 나머지는 300kg짜리다 종목 물질들을 하나 좀 보고 물질 좀 만들어 보고 그러고 성질을 가져고요 인류의 염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리고